신춘 중국어 특별집회 신춘 중국어 특별집회 신춘 중국어 특별집회 신춘 중국어 특별집회 오늘 주의 메시지 내용이 신춘 중국어 특별집회 메시지 3번입니다. 이번 주는 3번, 4번인데 3번을 주로 이렇게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 번 같이 선표해 볼까요? 몸을 위해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고 몸의 위란 교통 안에서 사.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은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는 걸 얘기하고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체험하고 사는 것.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일을 체험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일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 자체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노피미 달려야 돼요. 노피미 달려야 돼요. 노피미 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석의 역사,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성취하신 것,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성취하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산출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산출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몸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통하고 사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성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몸 안에서, 한 영으로 한 몸 안의 친녀를 받고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거다.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몸 안에서. 한 영을 마시는 것이 바로 교통이에요. 한 영을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에베당 첨탑에 십자가는 곳곳에 있고 밤에 이렇게 보면 아주 밝은 십자가가 여기저기 네온으로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의 일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성취하신 사역이에요. 일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 십자가의 일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예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의 일이 다 끝났어요. 다 성취됐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해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용한다는 걸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로마스 1장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어요. 우리 옛사람이 바울이 못 박혔어요. 갈라델 2장에 있다라고 같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다 완료형입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뤘다고 하실 때 우리도 그때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죠. 다 이뤘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사람, 사탄, 죄와 죄들, 개명의 율법, 애창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십자가의 일이 중요하냐면 그러한 주님이 이루신 구석의 역사 이것을 나의 것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체험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태국의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로 하자냐 여러분 누구로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득심이다. 점수를 땄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소 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건축하는 얘기는 없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마태국의 16장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고 나를 따르시오.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치고 나를 따르시오. 그래야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반소 후에 내 교회를 건축하이니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자기 자아 자기가 뭡니까? 자아죠. 자아입니다. 자아의 뿌리가 뭡니까? 혼생명이죠. 혼생명이죠. 그러면 자아의 표현이 뭡니까? 자아의 뿌리가 혼생명이고 자아의 표현은 뭡니까? 의견이죠.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자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뭐예요? 금방 주는 글이시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서 점수를 땄는데 금방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나에 대해서 개시가 있구나 그럼 이제 십자가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얘기는 내가 죽는다. 장논들 지사장들이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 보고 말해서 꾸짖었다는 리비우프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을 꾸짖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왜 자기를 위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다 걸었거든요. 어린이 했는데 아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가긴 했거든요. 다 쪘던 게 지붕 쳐다보니 일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우리가 숨은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은 숨은 동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러면 뭐야? 그것이 숨은 동기가 다 불통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내서 베드로가 작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가 그래도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했어요. 사탄하고도 하라. 아니 그거 한마디 했는데 사탄이 됐고 금방 진짜맞아요. 내가 이렇게 게시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계시다. 했는데 금방 또 사탄이 됐어요. 왜 사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의를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이의를 생각하는구나. 그래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의견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쇄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파쇄된다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발동할 때 십자가의 일을 할 때 일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를 해요. 오히려 더 협력해요. 자아가 방해하죠.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방해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의 일을 선취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아가 이 자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파쇄돼야 돼요. 파쇄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은 각 사람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파쇄되기 위해서 환경을 두시는 거예요. 아멘. 아주 각자 여러 가지 환경이 와요. 아멘. 각자. 그 문제에 이 환경을 당하는 자아는 어떤 생각을 하려면 왜 나이티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는가? 질문들이가 아니고 자아 때문에. 아멘. 어떤 자아를 보면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환경이 오느냐?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죠. 아세요? 구애하게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후비사람. 20년 동안 훈련 받고도 여전히 강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뼈? 환불고뼈를 후벅지 뼈를 쇄골시키면 아까 왜 등뼈를 부러뜨리고 먹고 여기를 갖다가 힘줄을 치고 그렇죠? 허벅지 여기를 치고 짤룩거리게 만들잖아요. 그 목적 기계가 있는데 너도 나를 따르려면 넌 네 십자가를 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을 체험한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는 십자가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고통 당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끝난다는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왜냐하면 하나를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영화목음 12장 24절이죠. 우리가 잘하는 기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맺으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진짜 고난의 기계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약아가지고 약은 건지 않든지 모르지만 자녀들을 안 낳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이 생기고 영적인 자녀를 기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염소새끼라는 말을 써요. 염소새끼 염소새끼가 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양처럼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목양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염소새끼가 참 많아요. 심어때리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시간 무엇이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엄마 기준으로 아이를 키웁니까? 아이 기준으로 키웁니까? 밤에 졸려 죽겠는데 애가 깨가지고 오줌을 쌌는지 배고픈지 아픈지 하여튼 울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비고 아이를 젖을 주든지 아이 때는 기저귀를 가라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아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목양할 때 지휘할 것은요. 목양에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양의 기준입니까? 목자 기준입니까? 양을 목양하는 거잖아요. 기르잖아요. 그러면 뭘 기준해야 돼요? 양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양을 기준해야 돼요. 그런데 목자 기준으로 하면 양을 기를 수가 없어요. 양이 배고플 때 줘야 되고 아플 때 고쳐줘야 되고 내가 기분 좋은 양한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나 기준으로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때가 됐을 때 내가 내 십자가를 지우고 간다. 죽으러 간다. 너는 내 십자가에 지우고 나를 따랐습니다. 나는 구속을 위해서 내 권한이 죽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는 내 십자가에 지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워야 된다. 아 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돼요. 아 네. 내가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부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를 지워야 되죠. 아 네. 그래야 이제 모한의 건축이 되요. 아 네. 이거 주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죠.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아멘.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람인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인 방면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의 사역 일입니다. 일. 사역입니다. 이건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일 주님은 두 가지의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쓸 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냐 두 가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지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한 두 가지의 일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전했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각장님도 뭘 작정했는데 이 두 가지를 작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속력사는 모순 산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게 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첫 번째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첫 번째 1차적의 1단계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2단계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잘할 수가 있고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 이제 로마차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몸을 위해 십자가의 일을 시험하고 몸의 유일한 교통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고 있어요. 아니 이게 교통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통이 교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 발전소에 전기가 있는데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움직일 때 그걸 보고 전류라고 그래요. 전류가 그런다고 그래요. 또 우리 몸 안에 피가 있는데 피가 움직일 때 그것을 활류라고 그래요. 순환한다고 그래요. 피가 순환한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상한 생명이 있는데 가만히 연결해 생명이 움직이는 게 뭐야? 교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움직임이 교통 혹은 흐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생명의 흐름이 바로 교통입니다. 흐름이 교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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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은 신상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요한설신 특히 요한일서는 신상한 생명의 교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이 수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수평적인 교통 지체들과의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이 이제 생명을 얻는 건 영원하지만 교통은 막힐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교통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장 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해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해서 행하냐 우리는 서로 교통을 받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지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막혔을 때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하십니다. 자백해야 돼요. 나중에 일장 구제력 요한일서 일장 구제력은 죄를 자백하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고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사회해 주실 것이오. 우리를 또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막혔을 때 이것을 뚫으려면 해결을 해모해 회개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의 교통 수직적인 교통이 막힐 때도 있고 지체들과의 교통이 막힐 때도 있어요. 주님과의 교통이 막혔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지체들 사이에 교통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서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회개하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시네요. 누가 이기는 자예요? 언제 회개하는 사람이냐? 언제 이기는 사람이냐? 언제 이기는 사람이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한 번 갖추거나 이러면 묵비꾼을 행사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묵비꾼을 행사하는 것이 버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오랫동안 묵비꾼을 행사하고 말을 안 해도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어느 날 이빨이 어디를 깨물어요? 입안에 인념이라고 하는 입안을 깨물어 가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빨을 대표해서 뭐라고 사과하냐면 미안하다. 내가 너를 깨물려고 깨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를 깨물었구나. 대단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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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원하지 않는데 생길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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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프긴 아프지만 아이고 그래도 미안하다 보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나는 아프고 죽겠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픔 보고도 그 말 안 하는 그것이 더 믿잖아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그렇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이기입니다. 아멘. 아마 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교통이 막혔을 때 먼저 뚫어야 돼요. 자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뀌었을 때 여기 주의상 집회가 나오잖아요. 주의 만찬과 상은 다른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만족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교통이고요. 주의상은 뭐예요? 지체들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이 주의상에서는 주님이 이루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교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의상 집회에서도 잘 못 누리는 것은 뭐예요? 뭔가 느낌이 없고 찬성도 안 나오고 이런 건 뭐냐 하면 안에 뭔가 교통이 주님과의 교통이나 지체들과의 사이에 교통이 막혀있다는 증거입니다. 안 막혔으면 찬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몸에 생활할 때 주의할 것은 몸의 생활은 몸의 교통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몸의 교통. 그래서 십자가의 일을 다룰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또 다룬 거예요. 몸의 교통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과의 개인과의 교통 또 지역과의 지역과의 교통 교회와 교회 간의 교통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2장 42회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항상 머물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면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가르침 안에 머물러 교통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교통합시다 해놓고는 사면 하나님에 대한 교통은 안 하고 맨 소극적인 것만 이렇게 하면 그건 교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지체들이 교통합시다 하면 겁나요. 지체들이 교통합시다 하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말을 하는가 겁이 납니다. 그건 교통이 아닙니다. 생명의 교통 생명의 교통 무슨 교통? 생명의 교통 몸의 교통입니다. 몸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교통이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러냐면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말하자면 혼생명이 속한 마태곤 16장 25절이라는 것처럼 내가 혼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혼생명 혼생명이가 뭐냐면 혼은 필요하지만 혼생명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생명이에요. 타락한 생명 이 혼생명의 자아의 뿌리가 혼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아의 뿌리가 타락한 생명이에요. 이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혼죽이 아니에요. 혼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아담의 생명 타락한 생명 천연적인 생명 그렇죠? 천연적인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몸의 생명은 뭐예요? 비오스라고 했어요. 헬라우루 비오스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은 슈케라는 말을 씁니다. 영의 생명은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거듭났을 때 신상한 생명인 조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난 뒤에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는 그 기관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을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타락한 생명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십자가로 끝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한다 체험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끝낸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1945년에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됐어요. 그전에는 일본에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왕이 머리가 깨졌고 이제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여전히 노예 생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해방선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다. 사탄 끝났다. 머리가 박살났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내가 현재 역사하는 그 사탄 사탄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사탄이 끝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둘째 하나는 가짜예요. 사탄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역사는 이것은 가짜예요. 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런 죄짓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의 교통 타락한 생명으로 산을 하는 몸안의 교통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 몸의 교통안에 둘러면 개인이 끝나고 자아가 끝나고 육체가 끝나고 이제 십자가로 처리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처리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처리한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끝나고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끝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주의상지표에서 떡과 자를 먹고 마실 때 이미 주님이 다 이러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만 먹고 마시고 느리기만 합니다.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십자가의 일을 체험하고 적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안에서 사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 2분만 자 세루세를 보십시오. 세루세를 22장에 보면 게시록 22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어요. 양옆에 나중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 12절 맺는다고 했어요. 나선형으로 흘러가지고 생명수의 흐르는데 이거 세루살렘이죠. 그럼 이것이 오늘날 교회는 세루살렘의 숙소판 이에요. 몸의 교통이라는 것은 세루살렘의 축소판 그래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자로 지금도 흘러 흘러서 우리 안에 흘러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고 우리 몸 안에 교회 안에 흘러야만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교통 생명의 교통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한 몸 안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겁니다. 받기만 하고 안 내보내면 사회받아야 됩니다. 받고 내보내면 갈리받아야 됩니다. 갈리받은 물고기 맑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생명의 흐름을 받아서 흘러내보내야 됩니다. 흘러내보내는 것이 뭐예요? 보금전하는 것이고 신화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이런 자매주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이 신원하는 훈련을 주일날 주일날 신원하는 것으로 연장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풍성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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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